이번에 모실 가수 트럭계의 다정한 신사 강성봉 초대합니다. 정영 안녕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 떠나는 마음이 많은데요 당신의 눈에 한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이 가요 사랑은 정말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는 그 말인가요 이별은 정말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난의 시작인가요 또 다른 만난의 시작인가요 또 다른 만난의 시작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는 그 말인가요 나에겐 모집뿐 나에겐 모집뿐 우리가 나는 사랑의 진실 이 별을 남을 수는 없나요 이 별을 남을 수는 없나요 사랑은 정말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는 그 말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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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